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 우리 주식시장에 파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참 지금 시장에 호재성 재료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증식까지 정말 힘겨운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힘이 잘 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가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비피하러 얼른 모이시죠.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오늘의 주식비기 무려 두 개입니다. 오늘의 주식비기 힌트. 한 주식비기당 하나씩의 힌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 찬바람 불기 전 담아야 할 대당주 대표 보험주.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주식비기의 힌트. 코로나19 시대 골프 열풍 주목받는 패션주. 오늘은 보험주 하나 그리고 패션주 하나 담아왔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처럼 힘든 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종목명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아셔야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노란톡 켜시고요. 지금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 너무 어려우시다면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이 모든 정보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알차게 준비해온 주식 비기,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은 백사부와 함께하죠.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주말을 앞두고 우리 주식시장 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3,024선까지 내려와 있고, 코스닥은 1,000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좀 너무 크게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오늘 사부님, 지금 오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자면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환경이나 국내적인 변수,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 역시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로 조금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우우장은 마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제는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장에서 오히려 강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러한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오늘의 주식 비기 주목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좀 든든하게 시장 대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자신 있게 준비해 온 주식 비기 이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식 비기의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보험 전업회사 자, 오늘은 보험주 하나, 그리고 패션주 하나 가져왔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험주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기업 설명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전업회사인데요. 성장주의 대표적인 보험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손해보험 산업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산가 화재, 자동차, 그리고 연금 및 퇴직 보험, 손해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목적으로 현재 영업 부분을 한번 나눠보자면 금융업과 비금융업으로 두 가지로 현재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금융업 부분은 당연히 손해보험업이 차질하고 있고 자산운용, 이 부분도 바로 금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금융업 부분은 손해 사정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으로 현재 구분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장 알아봐야 할 부분,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금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산이나 부채의 구성, 그리고 수익의 대부분이 금융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 금융업을 살펴보면 이 회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역시 금융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융업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금융업 중에 당연히 핵심이 되는 것은 손해보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재산이나 신체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 보장해주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하여서 공동으로 준비한 사회경제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의 손해보험 산업은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을 해서 60년대에는 고도 성장에 발맞춰 발전은 거듭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과 보험 수요 증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손해보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사회 성숙도 거기에 더해서 리스크 보장이라는 부분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보니 현재는 장기 보험 위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손해보험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보 시장에는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시장과 달리 외국계 손해보험사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업체를 비롯해서 국내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전체에 97% 정도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성장성 또한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1분기 손해보험 업계에는 현재 22조 4,469억 원의 보험료를 현재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5.6% 성장을 했고요. 종목별로는 일단 일반 보험이 10% 정도 상승을 했고 자동차 보험이 6%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 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가 안정적인 유입이 되고 있어서 전년 대비로 3.6%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은 부분 3.6%라는 수치가 사실 좀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규모를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3.6%도 굉장히 큰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작은 수치라고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저는 보험이 이미 다 성장할 만큼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계속 성장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실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에도 분명히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1분기 이 회사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업체를 따져보더라도 30여 개의 경쟁사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유율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물론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도 있지만 이 회사 자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본업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에 더해서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레벨업이 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서부님이 서두에 성장주의 대표 보험주라고 하셔서 보험주가 성장 중가 싶었는데 역시 신사업, 계속해서 성장할 여력이 뭔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보험업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본업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업종이라고,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사업이 바로 건물종합관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물종합관리서비스는 시설관리나 미화관리 그리고 경비 부문으로 현재 나눠져 있는데요. 서비스의 대상을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일반 빌딩이 있을 것 같고요. 주요 국가의 주요 시설물이나 산업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 대상을 현재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건물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굉장히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건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건물 같은 경우에 최첨단 기술까지 현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건물 수명을 연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관리 서비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건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또 최근에는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들었지만 대형 건물, 첨단 빌딩 역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형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청 건물 등과 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등을 보더라도 굉장히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대규모 시장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등 사업, 그리고 성장의 보장 등 사업을 이 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내의 주요 시설 관리의 중요성 임식으로 점차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을 모두 다 봤을 때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단연간 관리 실적과 우수한 전문 인력으로 바탕으로 노하우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규 시장 개척에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서 소규모 영세 업체가 사실은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 회사가 가장 좋은 업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신사업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 또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콜센터 관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 기업과 고객의 접점이 생겨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고객의 불만이나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상품의 서비스의 홍보 그리고 주문의 접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많은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콜센터라고 하면 그냥 전화해서 불만을 접수하는 약간 그런 쪽의 인식이 되어 있지만 현재 콜센터, 최근에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케팅 부서의 기능까지 현재 하고 있는 게 콜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콜센터 사업은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굉장히 충분한 사업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확장성을 통해서 실적 또한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 그냥 콜센터 관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컨택센터를 컨택 솔루션을 현재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콜센터는 고객의 불만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센터에서는 웹채팅 그리고 팩스 등 다양한 채널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실 보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보험업에 콜센터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와 관련돼서 전문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요. 콜센터를 설립을 한다는 게 사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 많은 인력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업체 분명히 손해보험업을 통해서 콜센터 서비스를 한 경험이 있고 이미 관리 콜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콜센터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초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데 미리 진입 장벽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본업의 성장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신규로 신사업 두 가지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신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업의 신사업 실적까지 합쳐진다면 전체적인 실적 성장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그쯤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4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잉진료 제재안인데요. 하반기 중에 자동차 사고의 경상 환자 과잉진료에 대해서 제재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입원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게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제재안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유해사가 지급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적어지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하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매출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사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분기가 끝나고 3분기 실적 시즌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분기에 실적을 기대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까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제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종목 오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가 오르면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본업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성장 동력까지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방송을 본방을 사수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는데요. 그런 분들일수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서는 주식 비기,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도 공개해드리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확인을 해봤고요. 2장 재무제표도 살펴봐야 될 텐데, 힌트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장 거리 두기 수혜 네, 거리 두기 수혜. 이게 보험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 실적 한번 보면 굉장히 좋은 성장 가져가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업을 중심으로 매우 좋은 영업 수익과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쁘지 않은 실적 발표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 매우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 수익 같은 경우에 1.7%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요. 영업 이익 부분에서 38%나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C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거리 두기의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큰 본업, 손해보험업인데요. 사실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 간에 이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 운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 사고도 사실 많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잘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 보니 사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상당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업 수익은 1.7%의 증가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38%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 굉장히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재제한, 과잉진료에 대한 재제한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를 해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하지만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투자도 당연히 국룡업을 하고 있다 보니 투자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게 부채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현금 흐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보험료 수익률 증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가율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시장도 한 3% 정도의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 점유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업이익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영업이익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재물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 굉장한 저평가를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BPS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 주당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5만 6천 원 정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2만 5천 원대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로 봤을 땐 0.5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타이밍이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가 끝나고 4분기가 시작된다는 건 연말 배당 투자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업체가 대부분 이러한 부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우 좋은 영업이익 가져가고 있는 거 상반기 실적으로 봤고요. 하반기에도 분명히 기대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 영업이익 굉장히 좋고 사실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배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분명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배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뭔가 덤으로 받으면 기분이 더 좋은데 배당 수익까지 노려볼 만한 이 종목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 종목, 주식비기 종목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종목 명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얼마나 지금 탄탄한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차트 안 볼 수가 없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상승 시작 신호 실적도 지금 참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차트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일단 주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업체 주봉으로 살펴보자면 2017년부터 사실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 회사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거 사실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상담을 못 미치다 보니 그러한 부분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실적 개선세,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패턴으로 반전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락 패턴을 가져간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승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신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박스권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재무제표에서 봤지만 너무나 낮은 밸류에이션, 거기다가 실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으로 돌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봉으로 살펴봤어도 작년부터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돌파 시도, 최근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유를 들어보자면 당연히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실 지금 구간 분명히 박스권 돌파 가능하고요. 과매도 구간을 제외한 지금 시점 추세로 한번 살펴보자면 지속적인 조금이지만 추세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추세 부분에서 지금 시점은 기술적으로 박스 상단,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이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낮은 밸류에이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술적인 박스 상단 돌파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우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당히 어려운 모습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도 딱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참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정말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장세에서 오늘의 종목, 여러분들의 장바구니에 담아두시면 정말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방법 좀 어렵다 하신다면요. 샵 0082로 주식 비기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비기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두 개의 주식 비기를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주식 비기도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 비기의 일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패션 의류 지주사 패션 의류 지주사 일단 패션주인 건 알겠는데 패션주도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의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일장을 통해서 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도 기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가져온 업체는 패션 의류 지주회사입니다. 여러분들 패션 상당히 좋아하고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자회사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는 모두 다 알만한 패션 회사, 사실 국내 패션 회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개는 골프베어를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회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회사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패션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상품명을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알만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래 브랜드는 이탈리아 브랜드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창업한 패션 브랜드였는데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가 이 업체를 인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올해로 100년이 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장기적으로 가져간 브랜드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서 우리나라 제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2000년도 초에 이 브랜드는 사실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이탈리아에서요. 우리나라 업체가 이 업체를 위기가 겪었을 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업체가 된 겁니다. 사실 브랜드명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사실 이 업체의 브랜드,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겨냥한 승부수가 적중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갔고 실적 또한 보여줬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지주회사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새벽 유명 브랜드와 현재 콜라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 사람들로의 호평과 매출 성장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패션 의류 업체 어땠을까요? MC님이 생각했을 때는 패션 의류 상당히 힘들었었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굳이 내가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옷을 사야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경향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으로 봤어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던 게 당연히 패션 의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옷 소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신발 역시도 잘 돌아다지 않다 보니 살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회사는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드 코로나가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활동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 패션 의류업계, 겨울철이 좀 호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겨울옷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소비 수요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방향은 사실 정해져 있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잠재적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속도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사실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미국, 한국, 유럽 순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과 미국, 한국, 유럽 사실 속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국가에 현재 납품을 하고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방향성만 정해지게 된다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향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표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시면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극내 의복의 월별 소매 판매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정상 수준까지 현재 회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고 사실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회복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소비 그 부분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주목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실적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3분기 실적 시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업체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적 부분에서 분명히 국내 판매하고 있는 이 브랜드도 있지만 이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자회사가 굉장히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회사는 미국에서 골프 의류를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이 회사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타격 굉장히 크게 입은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 역시 백신이 크게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빠른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골프하는 인연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 골프 산업은 현재 굉장히 큰 호황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프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면서 골프 오팡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 스크린 골프가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의 골프 의류가 미국에서 상당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 인기를 통해서 실적 또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시총, 자회사의 시총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 아까 시총이 약 4조 정도, 4조가 좀 넘는다고 했는데요. 이 회사의 지분의 52.24%를 지금 오늘 제가 가져온 패션 의료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4조 원의 절반이면 2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조 원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 역시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개선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미국 소비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마다 실적이 뛰어,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소비가 솔직히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죠. 억눌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복 소비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흐름 속에서 충분히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 일단 이 종목, 이 패션주가 현재 어떤 사업들 영위하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재무제표 살펴봐야 될 텐데요. 2장 힌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예상 그 이상 자 실적이 참 기대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예상 그 이상 자 이 힌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상반기 실적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41.9%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204%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한 거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 1조 1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38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245%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1분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2분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매우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장이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분명히 3분기에도 보여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사실 소매 판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인한 판매액은 사실 급감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 달성하고 있었던 건 두 번째 자회사,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골프베어 업체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 미국의 자회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2분기의 매출은 90%나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755%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실적을 이 회사가 좀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실적 크게 기대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효도를 아주 톡톡히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두 자회사 모두 다 효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매우 안정적인 부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본이 부채와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많고요. 전체적인 자산 규모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안정적인 재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매우 좋은 현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당연히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무활동을 통해서 분명히 부채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량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현금 및 현금 자산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금의 흐름으로만 보자면 사실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7년만 하더라도 사실 150%에 가까운 부채 비율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꾸준하게 영업이 잘 내고 있고 재무 관리를 잘 하다 보니 부채 비율 지금 현재는 100%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83%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2400%가 넘는 유보율 당연히 매우 좋은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해 굉장히 빠른 속도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 증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분명히 기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패션 의류 당연히 소비가 풀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면 거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하반기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실적 시즌을 기대해도 되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올해의 예상 영업이익으로 PER을 산정을 해봤을 때 오늘 제가 가져온 공약주 PER은 11.6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살펴보더라도 PER 40배를 가져가고 있죠. PBR 부분에서도 상당히 낮은 PBR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의 업체들과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낮은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전인 지금 시점이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오기 전에 좀 미리 미리 대응해보면 좋을 종목 지금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 주식 비기 종목으로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주식 비기 종목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방송이 끝나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네 글자 검색하고 노란톡 들어와 주세요. 재무제표까지 봤는데요. 차트 꼭 살펴봐야 되겠죠. 3장 힌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기대되는 실적 주가 흐름에서 실적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이 차트 더 기대가 됩니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일단 주봉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봉으로 살펴보면 굉장한 게 있었습니다. 사실 2018년 굉장히 좋은 2019년 중반마까지 굉장히 큰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는 매출 성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사실 신발, 그 회사의 신발을 사기 위해서 사실 중고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그런 현상까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매출 성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실적도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가의 고평가라는 이슈가 생겨나고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굉장히 급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가져가려는 시도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대의 주가 수준을 한번 살펴보자면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승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자면 주봉상으로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봉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는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박스권을 돌파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나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소멸이 되다 보니 다시 박스권의 아래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분기 기대해도 되고 2분기를 넘어서는 실적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는 3분기 실적 기대와 저평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 빠져서 고맙다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과 3분기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꼭 이 종목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준다면 저희가 그 기회 안 잡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고 들어가셔야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정확한 매수 타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고 싶은데 잘 안 들어가진다 하신다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네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주식 비기를 살펴봤는데요. 이 2개의 주식 비기 모두 포인트가 참 넘쳐나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포인트 한 번 다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화면으로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두 가지 주식 비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는데요. 이 두 가지 주식 비기들 오늘 장세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장세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오늘 이 두 가지 주식 비기가 있었다 보니까 정말 꼼꼼히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주식 비기 각각 한 줄 평으로 좀 요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공통적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의 기대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손해보험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성장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분기에는 분명히 제재한까지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사업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우 좋은 실적, 이미 가져가고 있고요. 상반기에도 그러한 모습 보여줬고 하반기에는 더 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 굉장히 어려운 모습 맞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만 보더라도, 국내적인 여건만 보더라도 사실 상승하는 여건, 조건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실적이 잘 나오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업종, 업체 자체로의 호재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두 업체 모두 실적으로 증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지금 같은 장세에서 실적만큼 믿을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 믿음을 드리는 오늘의 주식 비기.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지금 주식 비기 검색하시고 바로 들어와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합니다. 또 이외에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